오늘은 브래드 이발소 새 책임을 해볼까? 나! 브래드 빵 냄새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래드 사장입니다 이번에는 삥구빙구 삥구빙구 사장님 코가 부끄러워 헤이 헤이 브래드 이발소 두 코를 웃겨라 사장님의 수염이 색칠할 수 있죠 시빵이니까 시빵 가루수염? 가루만 맛있겠다 난 이 세상에서 브래드 이발소 색칠 공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번에는 팔을 해볼까? 포이 사장님 제가 팔 움직이게 해치되드릴게요 브래드 사장님 몸통이 다 갈색이에요 사장님 신발이에요? 아니면 뭐에요? 병 맨날 왼발로 다니는데요 이번에는 레타이 이색이랑 이색 대한민국 머리카락 도저히 빨간색 흰색 내버려두고 파란색 흰색이니까 내버려두고 빨간색 흰색이니까 내버려두고 파란색이니까 색칠하고 이제 얼굴만 색칠하면 되겠다 이번에는 얼굴색 말하자면 피치색 피치 피치 내가 좋아하는 어피치 어피치 말고 먹는 피치 복숭아 복숭아는 엉덩이는 복숭아 어피치는 엉덩이 엉덩이가 복숭아 복숭아는 젤리 복숭아 젤리 피부색까지 이 색이니까 이번에 혓바닥 혓바닥은 핑크색으로 영한 핑크색으로 되고 흰한 핑크색으로 이끌어 우와 다 색칠했다 짠짜란 짠짠짠짠짠짠짠 안녕하세요 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른걸 해봐야지 윌크 윌크 밀크가 아냐 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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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젤 조수여서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사장님 옷 안입고 나오니까 창피해요 아이고 전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색칠해볼까 윌크는 색칠할게 별로 없네 어떡하지 미안해 윌크야 넌 바로 넘겨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우유 그러니까 우유 마시고 싶다 난 이제 색칠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것 같아 하고나서 나도 우유 마셔야지 우유 마시면 키가 쑥쑥 크고 쑥쑥 아주 쑥쑥 아닌가 엄마가 그랬는데 몇시부터 조신가봐 에이 모르겠다 색칠공부에 집중해야겠다 난 이 세상에서 색칠공부할게 제일 좋아 난 색칠공부할 때마다 행복해 오빠가 너무 좋아 집중해서 이런 Pharmac 와態들 движ 쪼금 연습했어야 월크스이 C A B C U B E 아프지 D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에는 직원 초코 초코 안녕하십시오 그런데 이 케이크 봄도 빨리 색칠하고 싶어 초코야 내가 빨리 색칠해줄게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컵케이크에 이게 없으면 동그란 초코볼이 돼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 갈색으로 이용해서 색칠해 보이겠다 하하하 직원들 힘들긴 하겠다 직원 계산하는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주물러줄까 야 야 시원하지? 나 고맙지? 나 착하지? 친정 스티커 붙여주고 싶어 정말 나무해 이건 내 맘 모르고 나무해 삐졌떡 흥진뿡 초코 얼굴에서 칠할 시간 난 아이돌 가수가 꿈이야 가수 아니야 아이돌 아이돌 아니면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이돌 아니면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빨와리나 또 되고 싶어요 우와 다사칠했다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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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가 맛있게 됐어 고마워 나 색칠해줘 드디어 케이크 공주다 만세 나팔을 불어 뿜뿜뿜뿜뿜뿜 뿜뿜뿜 이제 색칠 시작 진짠 젠짠 뭐 먼저 할까 음 나뭇잎부터 해야겠다 깨크 공주 나뭇잎 나뭇잎이 생이나 나고 많다 어디서 그런 것 같았어 갑자기 기억이 나 까č게 딸기는 너무 달콤하고 좋아 나한테 딸기 먹어요 암녀녀녁 꿀꺽 음 맛있겠다 아침이 꼴깍거려 계속 또 먹고 싶다 사랑스러운 딸기 딸기는 너무 맛있고 달콤하고 너무 예뻐 속 안에가 뚝 잘리면 핑크색이 좋아 난 딸기랑 순하게 이 세상에 짱 좋아요 빨리 무대에 나가게 해줄게 케이크 공주 헬크 공주님은 왠지 빨리 끝날 것 같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대 얘가 손을 너무 빨아붙여서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황금보다 나를 더 좋은 은색깔 은으로 더 표현해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됐으니까 이제는 이 색깔로 나머지 다만 얼굴은 거의 다 됐고 바로바로 생명의 얼굴 얼굴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됨 그러면 움직이지도 못함 얼굴을 이렇게 움직여야 해 신발만 신기면 케이크 공주 완성! 안녕 오늘은 맨 마지막 블랙체 숨겨 근데 이 표시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핑크색 끝에 있는 코 이제 검은색 기다리세요 제가 움직이게 해드리죠 이번에는 손 그 다음에는 바룩 청 바지 바지 파바지 바지 바지 청 어 하지 근데 맨 마지막 게여서 아쉽다 이거 끝난 다음에 또 해야지 근데 할 게 이제 또 없는데 어떡하지 아 맛있어 노동 그만 해야겠다 나의 포르 보셔차 생명가 맛있겠다 춤이 골팡 넘어가 드디어 완성 이제 도둑을 잡으러 가세요 이제 바빠서 이만 잡았다 이 도둑 도둑이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브래드 이발씨 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이발하러 이만